이렇게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오를 때는 내가 한 거의 20-30% 채권 가격이 손실을 보는 셈이 된 거죠 국채를 샀는데 지금 내 자산이 최근 투자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참 엄청납니다 저도 이 정도로까지 올지는 몰랐는데 여기 이 표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를 2020년보다 더 과거로 쫙 끌어도 더 과거로 끌어도 개인이 채권을 매수하는 규모는 월 한 2, 3천억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채권은 완전히 기관 투자자들의 장이었었는데 개인의 영향은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022년 하반기쯤부터 이때가 국채금리가 4% 넘어가기 시작한 안정적으로 3%는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때부터는 개인들이 채권을 승매수를 월간 한 3, 4조씩 3, 4조요? 3, 4조씩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규모냐면 그래서 개인들의 채권 보유 잔량이 보시다시피 한 2022년 1월 만에 또 8조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대략 한 50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매수를 한 40조 넘게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승매수를 40조 정도 한 기관은 은행 말고는 다른 기관은 이렇게까지 이 기관에 승매수를 한 기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는 약간 채권 시장에서 무시 못할 존재가 된 셈이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과거에는 채권 투자해봤자 저 코로나 이럴 때는 채권 금리가 1%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가 수익률을 얻고 싶어 현금을 얻고 싶어도 수익형 부동산 사지 뭐하러 채권 금리도 안 나오는 채권산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뭐 한 3, 4% 한 4% 이쯤 나오니까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보다 이게 더 지금 더 수익률이 높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개인들의 자금이 꽤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채권 시장에 이런 유동성 자금이 몰리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과도 연관이 큰 거네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그나마 지금 부동산 수요가 좀 온기가 좀 도는 서울만 해도 지금 약간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침체 국면이고 그나마 서울수도권이 조금 이제 거래량이 올라왔는데 그런 서울수도권도 사실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거래량이 여전히 적은 편인데 보시다시피 채권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거래 규모가 늘었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한 가지 현상이 이게 아직 장기적인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면 60대는 집을 좀 팔고 30대가 집을 산다 뭐 이렇게 세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60대는 이제 은퇴를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안정된 소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의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연령대고 30대는 내가 그래도 직장을 다니니까 현금 흐름보다는 뭔가를 사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지금 60대고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이라면 근데 내가 집이 한 두 채 정도 있다 그리고 내가 안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한 15억 정도 한다 서울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전세를 놓으면은 기껏해 한 7, 8억 정도 받게 되는데 보증금으로? 네 보증금으로 팔면 15억이란 말이죠 뭐 이제 물론 세금 이런 거 감안해야겠지만 그러면 보증금 7, 8억 가지고 이렇게 채권 사는 것보다 팔고 채권 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두 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냥 팔고 저 30년 국채 이런 것도 지금 한 3.5% 준다니까 그런 거 사서 그냥 여유로운 현금으로 생활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연령이 높은 다주택자는 팔고 그거를 지금 30대가 좀 받아주고 좀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다 지금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물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직은 또 매물은 늘지만 또 거래는 효과는 좀 높으니까 기왕이면은 이제 높은 가격에 팔아서 그걸로 이제 최대한 더 많은 채권을 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긴 하고 그렇습니다 채권, 워낙 자산시장도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다양해지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또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주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상품이나 뭐 것들을 매입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수여 공급이 절묘하게 만난 게 지금 많이 팔린 거는 이제 만기가 긴 채권들 만기가 긴 채권은 주로 국채거든요 왜냐하면은 회사들은 막 30년짜리 채권을 아예 발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회사가 30년 뒤에도 살아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국가는 30년짜리 발행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정부가 30년 뒤에도 그냥 정부로서 존속한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주로 개인이 많이 산 게 만기 30년짜리 국채이거나 아니면은 만기는 짧지만 이제 금리를 많이 그 금리를 높은 금리를 주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은 약간은 위험한 회사들의 회사체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주는 회사체거나 아니면 만기가 되게 긴 국채 이런 쪽으로 지금 수요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증권사들도 PB 이런 유통 채널을 통해서 주로 그런 쪽을 마케팅을 많이 해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안정성을 추구하냐 고위험성을 추구하지만 수익을 노리냐 이런 차이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좀 더 위험을 나는 좀 더 위험 성향은 높은데 고금리만을 바란다 이런 분들은 만기는 짧아도 좀 더 위험한 회사체 그리고 그냥 이제 그냥 오랫동안 그냥 현금 흐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만기가 긴 국채 이런 식으로 지금 주로 그렇게가 좀 개인한테 잘 팔리고 있는 개인의 수요가 많은 그런 채권들입니다 실제로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걸 권유해 주시나요? 그건 저는 정말 개인의 성향과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처럼 저도 제가 되게 은퇴한 사람이라면 그냥 만기가 긴 국채 쪽을 더 쳐다볼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뭔가 야수의 심장으로 나는 당장의 고금리가 좋다 이런 그냥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약간 좀 더 등급이 낮은 회사체 이런 쪽 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개인들이 그런 채권 시장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금리 상황도 좀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혹시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 시장에 들어갔다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된다고 받을까요? 그게 안타깝게도 손실로 이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처럼 국채 금리마저도 이렇게 변동성이 높게 흘렀거든요 즉 이때쯤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023년 상반기 이때 상당히 개인들이 국채 많이 사셨는데 이때 사신 분들은 이 뒤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름으로써 굉장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만기가 30년짜리를 샀다라는 거는 뭐 지금 듀레이션 개념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채권은 시장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채권을 지금 3%를 30년 동안 받는 거를 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30년 동안 이제 이자를 주는 채권이 4%가 됐다 그러면은 나는 매년 1%씩 손해를 본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채권 가격은 거의 30%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약에 이 시점에 30년짜리 국채를 샀다라면 이렇게 한 이렇게 거의 한 1%포인트 가까이 오를 때는 내가 한 거의 20, 30% 내 채권 가격이 손실을 보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암호화폐 샀다가 20% 떨어졌다는 그래 대학이 형만과 했으니까 하지만 국채를 샀는데 지금 내 자산이 들어가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들어간 시점이 중요해서 게다가 아마도 이때쯤 이 국채를 살 때는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다시 4%로 오를 일이 없을 거다 앞으로 금리는 더 내려갈 일만 남았지 이게 이렇게 4%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사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나마 지금쯤 이제 좀 아 이제 본전 정도가 온 본전보다도 지금은 또 다시 저게 3.5% 이쯤 왔으니까 약간 오히려 또 좀 약간 손실을 본 그런 셈이 좀 된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러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장기 국채를 이렇게 살 거면은 그냥 내가 그냥 이 금리를 그냥 저 만기 때까지 계속 받는 걸로 만족하겠다 물론 이게 너무 올라버려서 야 내가 나중에 샀더라면 이제 3%가 아니라 4%를 30년 동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일찍 사서 지금 3%밖에 못 받나 마음은 쓰리겠지만 그렇죠 그냥 그래 3% 내가 받는 거 만족하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라는 분명히 또 이 금리가 떨어지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마음 편해지자 그래도 잘했다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개인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채권 시장에서 직접 운용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거는 마치 좀 도매가와 소매가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관은 채권을 사고 팔 때 드는 비용이 적지만 개인은 채권을 사고 파는 때 이제 증권사의 수수료를 되게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한 번 사고 그냥 주로 만기 때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막 채권을 막 개인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건 수수료를 막 살 때 팔 때 막 이렇게 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실세 차익을 많이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관들이 가능한 영역이지 개인이 그러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장기채를 살 거면 뭐 이제 요새는 이제 ETF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은 수수료를 적게 내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채권을 산다라면은 그냥 만기 보유를 하겠다는 약간 그런 자세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채권 시장 전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금리이나 기대감으로 뭐 채권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전에 나왔었는데 뭐 지금 뭐 투자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사실 연초만 해도 이제 연준이 기준 물리를 이제 7번 내릴 거다 시장은 막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은도 최소한 3번은 내릴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벌써 이제 고작 1분기 지났지만 심지어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해는 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까지 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은도 기껏해야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후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연초에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되게 많이 시장이 침착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어떤 컨센서스 좀 연준이 많이 내려봐야 한 두세 번 연준은 한 두세 번 내리고 그러면 한은도 기껏해야 한두 번 내릴 수 있지 않나 뭐 이 정도 감을 잡는다면 그러면 채권을 투자했을 때 시세 차익을 빠르게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그냥 지금의 금리에 만족해서 만기까지 들고 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냐면 그냥 고금리가 어느 정도 장기화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나는 이 고금리에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생기는 채권의 시세 차익보다는 그냥 지금 대략 국채들이 한 3.5% 정도 주고 있는데 3.5% 계속 그냥 받는 거에 나는 만족하겠다 어차피 지금 수익형 부동산들도 그 정도 수익 제공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더 현명 그게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망은 지금 연초는 시장과 제 생각이 좀 많이 달랐지만 지금은 약간 제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좀 비슷해졌기 때문에 고금리의 어느 정도의 장기화 그리고 금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 관점을 최소한 올해 내년 정도는 그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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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